풍선 크기 획득 미션 풍선 크기 획득 미션은 황홀한 경치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? 황홀한 경치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? 입맞춤? 입맞춤을? 각자 립스틱을 바르고 입을 크게 입술 중간을 찍어 입술 자국이 가장 큰 사람이 1등 거울 보면서 자 밑에 경치도 아 경치였네 아 경치 한 번 찍으면 뚝 땡이에요 오케이 나쁘지 않다 야 나쁘지 않네 아 정말 나쁘지 않아 세스코 자 해봐 크게 와 기가 막히다 야 이 안에 글씨 쓰고 싶다 야 가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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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꼴등만 하지 마자 갑니다 아 이제 크크네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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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 아 나 너무 너무 잘못한다 안쪽 재는 거야 그렇지 당연히 안쪽으로 재는 거야 6.5 오 솔직히 6.5 인정 6.5 한 거 아니에요? 야 큰일이 야 나 나쁘지 않다 우와 나 우와 형 형 형 형 7.5 내가 잘못 찍었어 아 아 잘못 찍었어 근데 형 형 형 형 형이 나쁘잖아 형 형 형이 날짜다 아 씨 자 6.5 나 7.5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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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